한명 눕혀놨어요 그 체육관 여기 오른쪽 베란다 저 마실거 밖에 없어요 중대도 없어요 오 나이스 메이지네 저요 펜져도 아 저거 잠깐만 뚫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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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 힝힝힝 햇빛을 막 햇빛을 날지 햇빛을? 내 옆에 도령이 나왔네 제발 나카산닌 걸렸거든요 15발이라 사각했어야 하는데 아까 예찬이 모셨는거 같네 보고보니까 그래요? 네 이곳은 빠깬 방 들어갈수 없지 음.. 제가 인원체 안걸어놔서 얘도 권총이네 오케이 기절 잠시만요 2발 밖에 안남았다 쫄았습니다 네 예 오직이십쇼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걸 제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풀에 들어갔어요 풀이요? 네 네 개 기절이에요 담벼락에 한명 났어요 제가 쏘고있는쪽 권총 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어이구 아직 친누만 아 샷건 언제 들었대? 아 멀리서 쏘요 앙앙 2층 타고집 앙앙앙앙 갑자기 팍불에다가 놀랐네 템을 먹고가서 줬는가보네요 샷건 두 자리였나보네 그리고 집에는 무기가 없었거든요 오우 우리 보이는각으로 차고집쪽으로 가요 한 명 핀 다 들어가자니까 집으로 으응 으응 어우 죽을뻔했네 어 여기 건너편에 템이 너무 없어요 다 털었는데 곤충 환자로 나왔어요 잠시만요 같이 갑시다 도망가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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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좀비 인분을 제가 고용을 합니까? 에? 무서운데? 물리는거 아니야? 무서운데? 학교 아직도 싸워네 학교 아직도 싸워네 오 오토바이 한 대 들어와요 3토바이 두 명 타고 있어요 70방에 세웠어요 고고고 쟤 오토바이 쟤 오토바이 뭐야 저거 오 오토바이 타러가는데? 아 여기 2층집에 있다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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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체크 저 붙어볼게요 사각으로 들어가야지 2층에 아직 있어요 그 방에 한 3대? 제가 한번 붙겠습 제가 5로 끌겠습니다 아 딴 데서 쏘요 띠앗 다른 아파트 옥상에 쐈어요 다른 건물 옥상 어 옆에 밑에 있어요 밑에 한 명 네네 잠깐만요 기절 밑에 기절 아래 사망 같은 팀이었네요 저거 더 있어요 근데 멀리서 다른 애가 저 쐈어요 그쪽 285쪽 2층 건물 옥상 거기서 쐈어요 다른 애가 아 붙었어요 아래 체크 체크 어디갔지? 아래 담에 붙었는데 방금 담? 여기 담 쪽에 발쓰기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? 아뇨 제대로 들은거에요 저도 들었어요 그쵸? 어 엄마야 이게 뭐시여 어 일로 들어왔니 씨 어 저 뭐야 집 들어왔는데요 얘들 뭐야 저거 눈쟁댐 많이 였구나 어 어 어떻게 하지 눈쟁댐 저려고 어 어 미라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번 만우절 네이버에 붙은 이상한데 이상해요 어 네 한번 들어가보세요 지금 eds 끝나고 들어가보겠습니다 흐하하하 이첤헤 흑흐이이 vital 마누절이 누가만 된다리지 어 앞에 한 명 네 이쪽으로 오는거 아니었는데 흑흑흑ерж förs appointment 보였슨 대박인데 이번꺼? 뭐지 쟤? 아 연라님 261명 호스테이 감사합니다 산토바이 올라가 얘는 총소리 듣고 온 다른애 같은데? 음 그런거 같애 총소리 나는쪽으로 쫓아가는거 보니까 나미먼트 하이 가만히 좀 이스라엘 가만히 좀 이스라엘 핀폼 소리 들리는데? 야 이게 안 맞아? 안 돼? 안 돼? 오 죽었네 맛있어 쇼핑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무빙을 혼자 있는 것처럼 움직였지 친구가 떨어져 있나 아니면 저 오토바이가 친 건가 저 있다 건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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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니 쟤가 한 명을 죽였는데 다른 파티다 아 제발 좀 넘어 가져라 어게이 끝났나요 미소한 게 있던데 아 자기장 너무 빠르다 좀 더 빨리 깔고 그랬나 병만 많으면 충분히 갈 것 같긴 한데 안 걸린다면 응 평지 쪽 어 위치 좋아요 항상 이거 먹고 구상빨 시간이 될까 충분히 되겠죠 이 자기장이면 한 3분의 1 피해서 빨아도 되는 자기장이라서 다음이 근데 여기 걸리는 자기장이라 얘들 돌아오겠다 네 그래도 위치는 일단 좋네요 평지보단 낫죠 뭐 제가 근데 시야학보가 안 되는 위치라는데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바깥 되게 돌아오는 애들 시야학보가 안 되는 제가 볼 땐 밀밭보다 안쪽으로 본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밀밭은 저 반대편 언덕이 다 보여 가지고 달려오는 애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아 이거 일단 좀 여기 가봐야겠다 조금 끌고 놔야겠다 위치팍을 좀 더 해놔야지 정보 없이 나중에 돌아오는 애들 상대하려면 답이 없어 그죠 몇 명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바로 앞에 안 붙어있지 바로 능선 밑에 붙어있을 것 같아 저쪽 능선에서 오지게 싸우고 저 복이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저 뒤에도 한 명 누워 있을 것 같고 일평집 있을 것 같고 복은 저 능선 대편 어 뛴다 너무 쓰레기 아니에요 이건? 미안하다 진짜 너무했다 일단 일평집은 한 명 체크했고 확실하게 일평집이 있다는 거 아니 솔직히 저 평지에 있는 버기를 타려고 하는 놈이 잘 못이죠 저걸 왜 타려고 해 아니 저걸 왜 타려고 해 타이어 그냥 호수를 부시네 심지어 일평집도 그 타이밍 노리고 있었어 그니까요 둘 다 나쁜 놈이야 내 타이어는 어? 어? 다른 파 있다 어? 바퀴 깨져 지금? 어이없겠다 갈라는데 바퀴 없어가지고 근데 일평집 걸렸다 아 그러네 네 걸렸어요 한 번 더 걸리네요 이제 뒤로 돌아가는 애들만 좀 조심하면 될 듯 음 뒤로 돌아가는 애들만 조심해 저 앞에 한 명 나무 뒤에 바풍나무 일평집 애들은 제 쪽으로 달릴 확률이 높아요 그죠 어 저기 언덕보다는 그나마 여기 달리는 게 더 빠르거든 차 타는 건 미친 짓일 거고 며칠 밖에도 안 되잖아 오 오 폭탄 두 명이야 한 명이야 소류탄 수류탄 수류탄? 수류탄 던지는 동안에 볼 거 같은데 얘 핀폰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래서 잡을까? 잡을 수 있을 건데 저거 수류탄 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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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 으하 으흠 으앙 으흩 으흐 음 다 있어 으으 으흐 저 두명 깼다 끝 끝 저기 두명 여기 한명 저기 두명 먼저 잡아야되요 아 삐빨시간 있으려나? 먼저 자리잡는게 좋을것 같긴한데 먼저 자리잡는게 더 좋은 판단이었다 어우 이거 너무 품진데? 아 안보여있네 진짜 다행히 제발 쟤들이 안선대 네 나이스 돌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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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 봤어요 아 이거 한대 맞으면 죽는데 삼뚝이라도 네 한대 맞으면 죽어요 아 앞에 땡기겠는데? 안땡겼다 안땡겼다 나이스 안땡겼어 도는 각 만들어 준건가 아 내가 아 이건데 수류탄 닿는거 아닌데 능성 위에 있을것 같은데 저기 한명 어디갔죠? 요 앞에 나무 있었잖아요 저 회색나무 에스등성 위에 있을거에요 일로 돌았나? 도비치 너무 안전대라니까 어디갔지? 아 나 있네 있네 저 위에 더위에 더왕감 SSS 위에 두명 두명 여기 두명 있어요 회색나무 확인 오 닫는다 오우 이걸? 이건 잘 던졌다 아 이걸? 내가 한명을 눕히지 말걸 아까 다른 애들 아 그냥 던졌네 정확히 들어갔네 나도 던졌으면 들어갔겠다 아깝아깝 at 뵈 الخ 뭐에 ethanol уст 뭐에 큰